반갑습니다.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경기들은 꼭 조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합픽의 경우에는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프로토 토토 마감시간 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노리츠시티의 리그컵 1라운드 일정입니다. 두 팀은 8월 17일 오전 3시 45분에 격돌합니다. 홈팀 퀸즈파크 레인저스 분석입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잉글랜드 2브리그인 챔피언십 소속입니다. 시즌 개막 후 치른 두 경기에서는 평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점이 많은 경향은 있습니다. 근래 5경기 결과를 봅니다. 윈블던전 1대1 무승부, 레딩전 2대0 승리,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전 0대5 패배, 와퍼드전 0대4 패배, 카디프시티전 2대1 승리였습니다. 종합하면 2승 1무 2패였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카디프시티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싱클레어 암스트롱과 케네스 파리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습축구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노리치시티전에서도 두 선수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원정팀 노리치시티 분석입니다. 노리치시티는 잉글랜드 2브리그인 챔피언십 소속입니다. 시즌 개막 후 치른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득점은 6번이었고 실점은 5번이었습니다. 공격적 면모가 짓습니다. 근래 5경기 결과를 봅니다. 카이저 슬라우테른전 0대0 무승부 아이크마르전 1대1 무승부 올림피아코스전 2대0 승리 헐시티전 2대1 승리 사우샘프턴전 4대4 무승부였습니다. 종합하면 2승 3무였습니다. 패배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조나단 로우와 아담 아이다가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28개의 슛을 쏘는 플레이였는데 이런 공격성이 퀸즈파크 레인저스전에서도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노리치시티의 대결 노리치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기세에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언제나 스포츠의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